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의 정구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가져올 산업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휴맥스의 사회의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의 자문교수를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너머스 A2G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자료 만드느라고 매번 고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일단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요 자율주행 참여 센서 시스템, 레벨 3, 4, 5로 가면 기계가 자율주행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그런 진화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오토너머스 A2G의 안양 자율주행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인한 5km 정도의 코스이고요. 지금은 이제 구도심입니다. 신호등을 인식하고요. 원래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약간의 비가 오는 상황, 이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좌회전을 했고, 구도심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심에 들어섭니다.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좀 보면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자율주행 기술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옆 차선에서 바짝 붙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차선 내에서 붙어주는 이런 편향주행 이런 부분도 있고요. 즉 이제 도심에서 다른 차와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2년 전 모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서울의 아주 복잡한 도심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다 자율주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자율주행 기술들도 대낮에, 근데 야간도 괜찮고요. 너무 복잡한 도심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갈 수 있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애트리에서 만든 자율주행 셔틀 오토비인데요. 여기도 또 이제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자율주행 셔틀이고요. 그 안에서의 사용성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자율주행 차는 오토너머스 A2G의 자율주행 차는 이제 기존 차량을 개조한 것이라고 하면 이 오토비라고 하는 건 새롭게 자율주행 전용 셔틀로 만든 거죠. 잠깐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의 실내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자율주행 차의 공간이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홈하고 연결이 됩니다. 집과 오피스와 차가 연결되는 이런 어떤 공간 연속성과 생활의 연속성, 동작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차창을 통해서 외부를 즐기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CES에서 LG가 선보인 자율주행 셔틀 옴니팟입니다. 이 옴니팟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이 강조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가서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김레아 씨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드 악보를 즐기는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캠핑 모드라든가 슬립 모드, 시네마 모드, 피트니스 모드 이런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자율주행 셔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즉 어떤 스마트홈과 자율주행이 함께 가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발전이 되면 가정업체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 스스로 움직이고요.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생성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역사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2010년에 구글 자율주행 차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자동차사는 운전자를 위해서 ACC라든가 엘카스라든가 즉 앞차의 속도와 앞차의 거리에 따라서 내 차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또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왔었고요. 왜 2010년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구글의 자율주행 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방성에서 무인 차량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했던 학교들이 스탠포드와 카네기 멜론대가 있는데요. 이 두 대학의 연구팀들을 구글이 스카우트해서 구글X를 세웠고요. 그 구글X를 기반으로 2010년도에 자율주행 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계는 큰 파장이 이뤘고요. 구글이 2020년도 한 10년 정도죠. 10년 뒤에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하겠다고 했는데 절반의 성공 정도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 자동차사는 2013년에 벤츠가 프랑크루트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차를 선보였고요. 상용화가 시작된 건 2015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테슬라가 가장 빨랐고요. 두 번째가 어딜까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현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이 빨리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또 그런 측면에 유리한 측면도 있었던 거죠. 2015년에 테슬라와 현대의 상용화가 다른 업체들에게는 많이 충격이 되었고요. 실제로 벤츠의 상용화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파리모터쇼에 갔었는데 당시에 벤츠 관계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현대가 2015년에 상용화를 해서 원래 벤츠의 상용화 계획이 2018년인데 1년을 당겼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글이 2018년에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아리조나에서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원래는 약속의 연도였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드디어 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테슬라의 FSD, V8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구글의 무인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노머스 A2G와 카카오가 협력한 상용 서비스가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2021년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도심 주행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이제는 자동차 기술도 중요하지만 IT가 이끄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센서에서 사람하고 비슷하죠.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해석을 해서 지도에 맵핑을 하고요. 내가 여기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차량을 보고서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경로에서 차를 피해갈 것인지 속도를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조향, 제동, 가속 이건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하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휴먼 팩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대 광고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게 되면 운전자가 가속이나 감속을 할 때 나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차에서는 이게 만약에 급가속, 급출발을 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면 사람이 휘청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까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생활공간이 되어가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침대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자율주행 단계 보통은 이제 운전 자동화나 주행 자동화 단계라고 하는데요. 1, 2단계 2단계가 2015년에 상용화된 고속도로 한차선 주행 정도를 우리가 보통 레벨 2로 부르고요. 레벨 2하고 레벨 3 레벨 3부터는 이제 법적인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벨 3에서는 자율주행하는 동안 자율주행하는 동안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그 부분이 있고요. 법적인 책임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뭐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레벨 3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요청할 때는 사용자가 제어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슈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더 이상 이제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레벨 3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사용자가 받아야 되는데 레벨 4에서는 모든 걸 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레벨 4하고 레벨 5의 차이점은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레벨 5 같은 경우는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벨 4 이상이 되면 레벨 4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떤 생활 공간이 돼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레벨 3가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잠깐 좀 보면 레벨 3나 레벨 4가 앞으로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0년 6월에 UNECE에서 제정한 게 시속 60km 이하의 자율주행을 차가 책임지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그걸 제도화하고 혼다에서 소규모 상용화를 했고요. 벤츠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 혼다가 처음이냐 벤츠가 처음이냐 이렇게 되는데 일반 사용자에게 시판하는 차량은 벤츠가 처음이 되고요. 시속 60km면 이게 약간 사용성이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냐면 고속도로에서 막힐 때 쓰는 거죠. 고속도로에 막힐 때 시속 60km 이하로 가는데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니까요. 빨라졌습니다. 빨라졌는데 사용자가 제어권을 받아야 되죠. 사용자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차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아직은 좀 자율주행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월에는 UNEC에서 시속 130km까지 자율주행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속 130km 정도 본격적으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휴게소에서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 정거장에서 정거장까지 자율주행 가는 셔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속도로에서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주요 자동차사는 레벨 2에서 레벨 3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2020년에 내놓은 FSD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 주행과 도심 주행을 어느정도 함께 가능하게 물론 도심 주행은 조금 더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IT사나 자율주행회사 구글 웨이모는 도심에서의 레벨 4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로 보시면 되고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 아직 대부분 레벨 2인 거죠. 테슬라 차량도 법적인 책임은 아직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레벨 2로 보시면 되고요. 레벨 3가 혼다나 벤츠 일부 회사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화된 주요 자율주행차를 좀 보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어떤 고속도로 한차선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다라는 센서의 사용이 이제 적용이 레벨 3부터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라이다라는 센서는 어떤 센서냐면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재면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레이저를 쭉 쏘게 되면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센서이지만 아직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레벨 3 차량 주로 고급 차량부터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우디 A8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혼다나 이제 벤츠 올해 현대나 볼보에도 라이다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테슬라는 2016년 10월에 카메라 8대를 이용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몇 개 보고 가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2020년 10월에 FSD V8이 나왔고요. 더 이상 어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심에서 신호등을 인식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심도 가능한 다만 이제 어떤 한적한 도시 수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V8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영상 잠깐 좀 보고 가시면 사슴이 나오면 피해가는 이런 영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오는 날도 어느 정도 주행이 된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겁이 나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에 테슬라가 V9을 내놨습니다. V9을 내놨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어떤 게 있었을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V8 때까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도심을 달릴 수 있으니까 한적한 도심을 달리면서 와 엄청나다 그랬는데요. V9부터는 사용자가 너무 복잡한 도심을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MBC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뭐 교각을 잠깐 드릴 받을 뻔 하기도 하고요. 도심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아직 테슬라의 차량들 또 모든 차량들이 도심에서는 조금 더 학습을 거쳐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달 후인 작년 9월에 테슬라가 FSTV10을 내놨는데요. 하나 영상을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에서 딱 한 번 대도시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어떤 실수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좌회전을 하는 거죠. 자유주행에서 좌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용자라든가 주위 차량은 다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개입해서 사고를 막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인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좌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좌회전을 할 때는 옆 차량이 바짝 붙으면 나도 틀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길에서 회전 반경 어떻게 가져갈까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잡한 도심에서는 아직 학습이 더 남아있다. 테슬라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갈 부분이 있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V10에서 나오는 이슈 있네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닌데요. 야간 상황에서 카메라 기반이다 보니까 다른 차의 불빛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가고 있었죠? 야간에 차진식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옵니다. 그 불빛 때문에 오작동을 했는지 급하게 틀고요. 사용자가 당황해서 틀면서 사고가 난 장면인데 이 부분 때문에 고급 센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고요. 연구용 차량에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붕에 라이다 센서가 돌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율주행차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량의 참조 모델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약간 좀 보시면 구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라이다가 5개 달려있는데요. 1개의 라이다가 지붕에서 돌아가고요. 4개의 라이다가 주위에서 주변 차량을 인지를 하는 거죠. 지금 도심을 달리는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토노스 A2G 차량에서 제가 센서 설명을 잠깐 안 드렸는데요. 앞에 두 개 옆에 두 개가 있거든요. 옆에 달려있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달리는 차량끼리 주위 차량을 인지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작년에 나온 두 개의 자율주행 차량 모델인데요. 현대의 아이오닉 파이브로보 택시하고 폭스바겐의 아이디버즈 AD입니다. 현대에는 5개를 썼고요. 라이다를 폭스바겐은 6개를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붕에 장거리 라이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옆에 단거리 라이다가 있습니다. 이 단거리 라이다는 주변 차량을 인지해서 사고를 줄이는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영상 잠깐 좀 보시면 옆에 위에 이제 하나가 있고요. 옆에 라이다가 있어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최근 자율주행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잘주행에서 떠오르는 센서가 4D 이미징 레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 세계적인 업체죠. 2019년에 시장조사기관 요래에서 선정한 4D 이미징 레이더 최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평가되는 업체인데요. 잠깐 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빛이 세다. 그럼 카메라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올해 미국의 전기차 피스커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갈 예정인데요. 4D 이미징 레이더 에서 인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여기 차가 있는지 전파라는 게 방사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차가 있는지 금속 캔이 있는지 하수구 뚜껑이 있는지 가드레일이 있는지를 구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D 이미징 레이더 에서는 높이 옆과 높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해서 물체 형상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다보다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재미난 트렌드가 나타나는데요. 테슬라가 고속도로와 도심을 달릴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구글 웨이모거든요. 웨이모 입장에서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작년부터 웨이모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모의 8월 보고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를 조합해서 비나 안개 같은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 갈 수 없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10월 보고서는 4D 이미징 레이더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가 잘 인지 못하는 안개 상황에서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차를 감지해서 안전성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타겟은 테슬라 자율주행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성능 센서 즉, 현재는 현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카메라로 가지만 고성능 자율주행 센서가 가격이 싸지면 사고를 더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자율주행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나은가 라는 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다음에 이제 라이다 업체들도 라이다 업체들도 고성능 라이다 센서였으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루미나가 발표한 프로액티브 세이프티를 좀 보실 텐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장거리 라이다를 단 차량이 더 안전한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제 자동 긴급 제동이라고 하는데요. 물체를 인지해서 서는 거죠. 사람이나 차량을 인지해서 서는 기능인데 거기서 장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 시판 차량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루미나의 차량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고성능 센서를 단 자율주행 차량은 멀리서부터 인지해서 설 수가 있는데 기존 차량들은 그냥 들이받는 이런 경우를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A, B가 시속 60km로 테스트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 높은 속도가 됐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라이다의 대표적인 업체인 벨로다인과 루미나죠. 이제 벨로다인이 보여주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간 상황이고요. 야간 상황에서 기존 카메라나 레이다를 단 기존 차량들은 차량들은 사고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라이다를 단 차량들은 미리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진화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테슬라가 앞서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기존 업체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성능 자율주행 센서 4D 이미징 레이더라든가 라이다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의 진화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도 올해 이제 라이다를 두 개 단 차량을 내놓을 예정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고속도로 한차선 자율주행에서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주로 앞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옆에서 차량이 끼어들 때 이게 약간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지구공항에서 목표라는 건 뭐냐면 라이다 두 개로 옆을 봅니다. 옆 차량들의 주행을 인지해서 더 안전성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끼어든다 그러면 미리 인지를 해서 더 부드러운 주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보 차량이 볼보 차량이 아까 루미나의 센서를 달고서 나올 예정이고요. 장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를 통해서 볼보 차량이 올해 올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목표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이다를 단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자율주행을 통한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자동차사의 주요 동향이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라든가 모션 리프트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우리나라의 판교 제로 셔틀 같은 경우들 다 도심의 일정 구역을 다니는 자율주행 셔틀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자동차사가 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의 자율주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심을 가는 일반 IT사나 자율주행 회사들의 동향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을 보고 있습니다. 오토너머스 A2G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세종시 유료 서비스도 있었고요. 세종시 자율주행 셔틀도 있었고요. 42닷에서 지금 서울 상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심은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이 기술들의 발전이 다양한 편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회전이 네. 의외로 어렵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좌회전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 이게 좌회전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글 자율주행차가 저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당연히 이제 뒤 차량들은 수동 운전 차량들은 자율주행차가 이 차량이 그냥 다 좌회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정거를 해버리니까 추돌 사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사용자들이 다음부터 구글 자율주행차만 쫓아가서 추월에서 앞에서 급정거를 딱 하는데요. 얄밉게도 구글 자율주행차가 정지를 잘한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본이 정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추돌한 사고는 별로 없는데 뒤에서 추돌한 사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회전 문제량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국은 기존의 차량이 차선을 따라 차선 중심이었죠. 근데 우리도 이제 운전할 때를 보면 교차로 주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테슬라 사례에서도 보듯이 회전 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주위 차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결국 어떤 차선을 넘어선 문제가 되고요. 360도의 센서를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차량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로봇 택시나 공유 자율주행 셔틀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구글 웨이모라든가 중국 바이두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봤었던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토로몬스 A2G 같은 업체가 전국에서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는 지역이 여덟 군데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럼 뭐가 없었을까요? 올해 나온 대표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웨이모와 크루즈가 크루즈가 이제 GM의 크루즈가 올해 2월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웨이모는 이미 하고 있었죠. 아 그런데 유료 허가가 이제 아직 안 났던 거죠. 이제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GM 크루즈하고 구글 웨이모가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그동안 자율주행 셔틀을 비전문 업체들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비전문 업체라는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사가 아닌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 셔틀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GM 크루즈의 자율주행 셔틀은 자동차사가 만든 자율주행 셔틀이란 점에서 의미가 좀 있고요. 앞으로 이 셔틀이 이제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차가 있다고 하면 이제 물건을 싣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트럭이 먼저 상용화되지 않을까 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대륙 횡단하는 그런 물류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다음에 물건을 많이 싣으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이 비싸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난이도 조금 더 낮은 부분들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플러스라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는데요. 24시간 갈 거리를 자율주행 트럭이 14시간마다 갓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거죠. 사람이 운전한다 그러면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율주행 트럭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 트럭협회가 대략 예상하는 건 2025년에 20만 병의 트럭 운전사가 부족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슈는 뭐냐면 과연 2025년에 20만 대만 자율주행 트럭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되면 전면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인력 대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컨셉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용화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컨셉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모듈형인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모듈이 있고요. 위에 부분에 이제 칼을 치우는 이런 부분들 바꾸는 부분입니다. 낮에는 버스로 밤에는 트럭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밑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아우디에서 나오는 컨셉입니다. 하나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많은 가전들이 차량 안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영상이 재미있습니다. 팝업 넥스트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감이 좀 안 오시죠? 그래서 가보면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 있는 모듈이 드론이 됐다가 또는 차가 됐다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율주행을 하고요. 때로는 UAM으로 하늘을 날고 이런 컨셉이고요. 이게 이제 아우디하고 에어버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부분입니다. 아우디 에어버스 이탈 디자인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어떤 자율주행 차량인 거죠. 자율주행 차량으로 쓰다가 그 모듈이 이제 타고 와서 그 모듈을 또 자율주행 차량에 가게 되는 그럼 어쩌면 뭐냐면 우리가 도시관 이동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뭐 내려서 이럴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비행기에서 차로 변화하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 미래적인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율주행차와 시뮬레이터 부분 또는 원격제어 이런 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팬서에 보면 아프리카의 아칸다에서 부산에 있는 차량을 원격제어를 하는데요. 원격제어라든가 또는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이런 게 최근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의 시뮬레이터이고요. 왼쪽은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그걸 가지고 3D로 합성한 가상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공간의 정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AI 데이 작년에 발표된 부분을 보면 차량에 가려진 사람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보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 달리는 도로를 가상화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발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업체 모라인데요. 왼쪽이 실제고요. 오른쪽이 가상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똑같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쌍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메타버스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왜 이슈가 되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 상황은 실제에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상공간에서 집어넣어서 자율주행 AI가 학습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에서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버에서 심각한 사고가 좀 있었고요. 어떤 사고냐면 길이 길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나중에 유족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끌고서 오다가 여기서 길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보행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잠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영상을 보면 네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법적으로 보행자 책임도 있었지만 결국 운전자 책임으로 귀결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버 자율주행차가 뭐가 있다고 디텍션을 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용자가 우버가 학습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차선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 긴급 제동이 동작을 해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우버가 자동 긴급 제동을 꺼놨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운전자가 운전자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런 사망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율주행이 밝은 대낮에 자율주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AVSC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량 안전 테스트 표준에서는 각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 케이스를 모아서 이거를 통과하면 인증을 해주거나 면책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 우버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당시 어떤 구글하고 우버하고 자율주행 어떤 거리에 대한 경쟁이 좀 있었고요. 구글이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간 건 500만 마일밖에 안 되지만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에서는 5억 마일을 달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고 상황이라는 건 실제에서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시뮬레이터에서 AI가 충분히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우버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 자율주행 시뮬레터가 급격하게 좀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체 센서의 진화인데요. 대표적으로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하는 부분들 야간에 광학 기반에 물론 야간에 라이다는 잘 동작을 하지만 카메라도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 조건에서 광학 기반에 라이다나 카메라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4D 이미징 레이더가 그런 부분에서 강인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4D 이미징 레이더가 그래서 이슈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어떤 제도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동작 조건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지원한다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하죠. 운전자 책임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갈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벌벌 떨면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뮬레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경험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레벨 3, 4, 5로 가면서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 점점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알림 제도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중고차이더라도 알려주는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또 중요한 이슈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떤 센서 보강이라든가 어떤 이중화 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진화를 좀 봤고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표는 이제 과기정통부 기가코리아 사업단의 5G 자율주행 융합 서비스 기획 보고서에 나온 표고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이 있는 거죠.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 셔틀이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거고 사물을 이동하는 자율주행 물류 배송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차량을 관리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 컨텐츠를 즐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형 교통 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자가 사용자가 뭐 우리가 카카오 택시 예약하듯이 팀앱 택시 예약하듯이 택시를 예약을 하면 주변 차량 중에 가까운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나에게 올 거고요. 내가 목적지에 이동해서 내가 내리면 그 차가 타승객을 태우러 이동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동하는 동안 컨텐츠를 즐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동하는 동안 주행 중에 고장 진단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영향들을 보면 더 이상 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자가용은 하루에 몇 시간 운전을 하시고 몇 시간 주차장에 세워놓는지요. 평균 보면 한 5%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제외한 약 23시간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있을 필요 없이 사람들을 태우고 가면서 자동차 대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이고요.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의 수동주행 차량에 자율주행차가 좀 더해지면 차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유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크게 감소할 거고요.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10년 지나면 20%만 남을 거다. 20%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렇게 차가 감소하면 주차장 공간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게 되면 대중교통이 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단거리 도시간 이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대신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런 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차량은 운전자가 중심인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진화하면 공유에 알맞는 차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애틀이나 LG의 사례처럼 네모 반듯한 박스카가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사용자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특허를 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 셔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출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사용이 많냐면 일정 공간 내에서 일정 공간 내에서 일정 지역 내에서 밥도 먹으러 가고요.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이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의 셔클 서비스 반경 한 2km 정도에서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호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호출을 묶어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되면 미래가 되면 지금의 대중교통이 주로 출근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또는 지하철 연계 이런 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 공간에서 움직이는 서비스가 많이 발전할 거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배송하는데 아까 자율주행 트럭을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트럭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자율주행 트럭이 물류창고부터 물류창고까지 자율주행 트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물류창고에서 소비자가 있는 건물 앞까지 또 가는 트럭이 하나 있을 거고요. 건물 안으로 배송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용자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냐면 사용자를 태우는 자율주행은 사용자가 타고 내립니다. 그거에 비해서 물건은 물건이 움직일 수 없죠. 누군가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것인가 드론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 비전 벤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잠깐 우리가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물건을 쭉 싣는 거죠. 어디가는 컨셉이긴 하지만 됐고요. 그래서 배송을 하는 거죠. 배송을 하는데 물건이 스스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컨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송할 물건을 위로 실어주면 드론이 그걸 가지고서 물론 드라이버가 내릴 수도 있지만 드론이 나르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는 이런 컨셉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트럭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자율주행 트럭의 배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내로의 배송 세 가지 정도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트럭 군집주행도 있었고요. 마스오토라는 자율주행 트럭 전문 업체도 하나 있습니다. SK는 코디아과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트럭을 아시아에서 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토로몬스의 투지에 어떤 자율주행 청소차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수목적 차량 사람이 하기에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을 자율주행 차로 대체하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자율주행 로봇들이거든요. 스타쉽도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배민에서 하는 딜리드라이브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시범 운행을 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제 육륜 배달 로봇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은데요. 왜 4륜이 아니고 육륜일까. 이거를 바퀴가 왜 6개인가 이죠. 6개 이게 많은데 한번 보시면 바퀴가 6개면 이렇게 턱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 로봇들은 바퀴가 6개 있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컨셉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현대가 150층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는데요. 50층으로 3개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에 딱 됐는데 모든 직원들이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면 엘리베이터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식당에서 직원분들이 스마트 자석제로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앉아서 그 좌석에서 샌드위치를 주물래요. 로봇이 샌드위치를 만들고요.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샌드위치를 날라주는 거죠. 이런 어떤 로봇 친화적 빌딩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고층 건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로봇 친화적 빌딩이 다음에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의 로봇을 많이 하는 LG전자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쯤 짚어보시면 재미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율주행 셔틀을 다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적한 시골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파였는지 어디 이상이 있는지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서 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건도 실어서 판매도 하고 보급품도 나눠주고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셔틀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 무인상점 2024년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과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PBB 목적 기반 차량 목적 기반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용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때로는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어떤 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또는 병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동의 시간을 목적에 맞게 재탄생시키는 자율주행 셔틀이 앞으로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봤고요. 관리 서비스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관리 서비스의 대표적인 왜 이게 필요한가를 잠깐 우리가 보고 가면 코로나19가 왔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코로나19 환경에서 공유 차량 서비스를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약간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고요. 관리 서비스의 핵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청소를 하는 것처럼 호텔방을 우리가 공유 차량을 적절히 어떻게 클리닝 해줄 것인가 공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공유 차량을 이용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브레이크 부분 이랍니다. 남이 썼을 때 이 부분이 고장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원격에서 고장 진단을 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고장 진단이나 실내 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요. 다음에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더 이상 어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가 정비주유 세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가 이상하다고 정비수로 갈 텐데 자율주행차에 승객이 되면 이상하다라는 고장 진단을 차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차가 가야 되는 거죠. 정비주유 세차를 차 스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주행차와 금융의 관련성이 나오는데요. 하늘하고 관련된 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비주유 세차를 하려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결제를 했는데 차량 스스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결제에서 차량 중심의 결제로 진화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몇 개 좀 보겠는데요. 코로나19 관리 서비스 벤텍스라는 업체는 항균, 항바이러스 제품을 만들고요. 이 스티커 제품을 마카롱 택시에 공급을 했습니다. 탈취도 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하는 거죠.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고요. 다음에 좌외선 살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진단 사례 인데요. 배터리라든가 모터라든가 고장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PCC 서비스는 사실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고장이 나면 이제 연락을 하겠죠.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기사분이 오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오셔서도 많이 봐줄 수가 없어요. 예약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PCC 서비스에서는 가전이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어디가 이상했는지 또는 필터가 다 됐는지 수명을 다했는지 이런 걸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에어컨이 고장나면 즉각 수리하고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자동차 고장진단 관리 서비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도소카의 브레이크 고장진단 연구라든가 LG화학의 배터리 고장진단 부분들 그 다음에 일렉트리의 전기차 모터 고장진단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유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실내가 차량의 실내가 움직이는 영화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책보나 TV보면 어지럽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동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도로나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자유비한 컨텐츠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놓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TV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컨텐츠 서비스를 즐기려면 진동이 없어야 되는데 차량 구조나 도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는 가전기기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예제에서 이제 뭐 CS에서 나온 이제 아우디 부분 MWC에 나온 벤츠의 게임 부분들 지금 테슬라의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진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결제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결제하는 시대로 발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재미난 특허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포드의 특허인데요. 네 꽉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차량들에게 암호화폐를 다 나눠주는 거죠. 받은 차량들이 비키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공공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들이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들이 좀 비켜주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나타날 거고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특허로 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수단의 변화는 도로와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구도심이 있었고요. 어떤 도시든지 신도심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도심 위주로 돌아가고 구도심이 소외가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이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많이 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헬기 착륙장이 한 500개 정도 있답니다. 그럼 이제 그 헬기 착륙장을 통해서 도시에서 UAM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수 있죠. 자율주행 셔틀과 UAM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하나의 미래 모습으로 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도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개념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도시 외곽에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기반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요. 도시의 주차장을 줄이고 차량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차량을 공유하는 이런 도시의 모습도 미래 도시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술들은 단순히 어떤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드론도 있고요. 선박도 자유로랑 선박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농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이제 자동차 플랫폼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건설이나 광산 장비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S2021에서 이제 캐터필러는 업체가 자율주행 트럭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광산에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트럭은 밤낮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환경에서 수요가 급증했고요. 하루에 지구 두 바퀴 반을 운행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시사점들을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모빌리티 서비스가 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따뜻한 기술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 장애인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장애인의 문의 휠체어에 음식을 실으면 그대로 배송자의 집 앞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배송을 할 때 이제 사용자가 열고 꺼내서 식사를 하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싱가폴에서는 휠체어로 모든 도시를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어놓은 SK텔레콤의 고용한 택시도 좋은 모델인데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분들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까지 모빌리티 서비스가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의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100원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거리에 따라서 사용자가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데 100원 택시의 운영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가 있냐면 100원 택시에서 100원 택시를 통해서 사용자의 이동이 두 배가 늘었댑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서 목표를 했던 부분이 교통약자 그리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갈등을 치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컬럼버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피츠버그시에서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의 진입을 빠르게 해서 취약지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모빌티 서비스 기술 개발인데요. 지금 어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데 차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빨리 상용화돼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범부처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과제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주요 스타트업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A2G 가 있고요. 오토노머스 A2G 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르 드라이브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맨드 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요. 마스오토 잠깐 보셨고요. 소네트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라이드 플럭스 이런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좀 있고요. 센서 측면에서는 SOS랩이나 오토엘 카네비컴 4D 이미징 레이더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비트 센싱 같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으로는 오토올리브나 MC NEX 파트론 같은 업체들이 주로 좀 하고 있고요. 인식 소프트에서는 서울 로보틱스나 스트라디비전 그리고 스트릿은 최근에 인수가 좀 됐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쪽에 모라이 V2X에 에티포스나 이시스나 캠트로닉스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요. 데이터 프로세싱에 AMO라든가 D2X 같은 업체들 OS의 팝콘사나 알티스트 그다음에 페르세우스 이런 업체들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결국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를 어떻게 정비 주요 세차 에 대한 부분들 고장 진단 및 예측 관리하는 부분들 자율주행 컨텐츠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주요 서비스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온 변화는 사람의 이동이 있고요. 사물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차가 용도에 맞게 변화가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자율주행 차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이 산업을 변화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런 어떤 자율주행 차의 변화는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서비스적으로는 컨텐츠나 광고 산업이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형 자율형 오토호가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주의 세차를 사용자가 운전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최근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문형 오토호라고 해서 정비주의 세차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안 돼요. 주유 같은 경우에 안 되긴 하는데 정비나 세차 같은 부분을 전화를 해서 불러서 주문형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정비주의 세차를 다녀오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금융과 결제 부분도 같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쇼핑과 금융과 배송이 일체화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주면서 라이프스타일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까지 진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있는 기술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